청년들이 힐링하는 생산마을 청년들이 힐링하는 생산마을입니다! 8주 동안 여러 가지 힐링 비즈니스를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하루 생산마을이라고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인데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다 휘어버렸네. 바닥에 돌이 있으면 안 들어가서 빼서 다시 박아야 돼요. 다른 곳에다가. 고생이네요. 해야죠. 옆에 있는 나무들이 호두나무래요. 자연과 다른 환경에 따라가 보기를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저기를 보겠습니다. 뭘 보셨죠? 나무를. 햇살. 햇살. 계곡. 다 다른 것을 봤죠? 습관적으로 보지 말고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냥 봤을 때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보여질 거예요. 저기를 한번 만들고 냉장 한번 맡아볼게요. 다 해보셨군요. 너무 좋아요. 그야말로 자연이즘. 선물. 오감 만족. 체험. 내쉬는 호흡에 긴장감을 놓아줍니다. 해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이걸 어떻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기대하는 것도 컸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너무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승천 바울로 오세요. 우우. 우우.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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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